대구시는 지난 12일 빈집의 정비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재정 시행 후 처음 실시되는 전수조사로 각 구군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조사 대상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5년이 경계하지 않은 미분양주택 별장 등 일시적 거주 사용 목적 주택은 제외됩니다. 대구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빈집으로 판명될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부지의 임시주차장과 공원시설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할 방침입니다.